다음은 일자리 분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자리 지원 사업은 기존의 3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단순하시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설명은 일자리기획부의 김기용 부장이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기획부장 김기용입니다 24년도 문화재기 공모사업 중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개갈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사업 신청서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 지원 사업의 명칭은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년도까지 진행하였던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무대기술인터십 지원사업 공예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이 3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원합니다 개별 지원사업을 통합을 하여서 단체의 인력 수요에 기반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4년부터 통합을 진행하였고요 더불어 이 본사업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제도인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법정 최저임금 준수, 사대봉 가입 응원화 등 본사업을 통한 지원정책을 통해서 문화예술단체와 동사자가 함께 상상하는 그러한 지원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사업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본사업은 문화예술 청년에게 취업기회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그 사업의 목적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청년 등 신규 인력과 기존의 전문인력 고용을 지원해서 문화예술단체의 창적 여건과 기반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연수단원, 무대기술인턴, 공예예술 전문인력에 관련된 인건비를 지원해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연수단원은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분야 전공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리고요 무대기술인턴은 만 39세 무대기술 입직 희망자에 관련된 인건비를 지원해드리고요 그리고 공예예술 전문인력은 민간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다만 선정된 단체는 지원단체 예술인력과 근로계약서 체결을 해야 하고 법정 최저임금 준수, 사대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보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신청 대상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문화예술단체와 국공립예술기관의 지원 신청 대상자이시고요 다만 단체 대표자를 제외한 상관인력 1명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단체에야 합니다 참고로 상관인력은 지원 신청 1자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단체 소속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인력입니다 자격기준입니다 문화예술연수단을 지원 신청하시는 단체일 경우에는 민간 문화예술단체와 국공립기관이시고요 만 34세 문화예술분야 전공 청년인력을 연수단으로 채용하여 현장예술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직무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야 하고요 무대기술인턴은 민간 공인예술단체와 국공립기관이지만 공연장을 소유하거나 인차 운영하는 단체에야 하고요 3급 이상 무대예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3년 이상의 경력자가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만 39세 이하 무대기술 희망자를 인턴으로 채용해서 무대기술 분야 자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예술 전문인력은 민간 공인예술단체로서 만 59세 이하 민간 공인예술단체 소속 근로자로서 공인기획경영 또는 무대예술분야 실무경영 3년 이상의 상시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중일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연수단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기획경영에는 기존의 기획경영 분야를 지원했었는데 24년부터는 창작실현만 지원신청 가능하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신청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연수단원하고 무대기술인턴을 채용할 시에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인력선발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채용인력은 단체 대표자와 직계가족이거나 사촌인의 혈적은 지인적은 채용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단체일 경우에 고용관련 법규위반단체라든가 임금채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이나 단체는 지원 불가합니다 또한 사람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도지혜가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이나 단체도 지원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지원신청시 주의하여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은 124억 9,700만 정도 되고요 지원 규모입니다 연수단일 경우 채용할 수 있는 직종은 예술기획경영, 예술창작실현이고요 민간예술단체는 최대 4명까지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인력은 단체 수요에 맞게끔 기획경영, 창작실현에서 신청인력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만 국공립일 경우에는 기획경영, 직종 후 신청이 불가하시고 창작실현 직종에 한해서 최대 2명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무대기술인턴입니다 무대기술인턴은 무대기계장치,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각 직무별로 최대 3명까지 지원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공예예술전문인력은 공예기획경영과 무대예술문야 중 1명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업추진체계입니다 사업추진체계는 우선 저희가 심의하고 나서 단체가 지원결정이 되시면 저희가 교부 절차하고 채용인력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단체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단체별로 채용인력을 채용하시고요 채용예정인 인력, 저희는 채용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채용후보자분을 저희 예술위에다가 사전에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검증하고 자유적 조건이 되면 저희가 채용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마 계획상으로는 24년도 한 2월 초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단체에서 아마 채용을 공개 채용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별도로 잔마켓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채용이 되시면 저희 예술위에서 별도로 지무교육을 진행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내년 대략 한 8월 전부터 단체별로 사업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의 방법은 서류심사고요 아마 장르별로 심의를 할 계획이고요 심의 기준은 단체의 인력 운영 적정성 30% 단체의 예술활동 노력 40% 단체의 고위 환경 개선 노력도 대략 한 30%입니다 여기서 아마 심의사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단체의 예술활동 노력입니다 저희가 지원 신청서에는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과거에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못하셨을 것 같아서 우선 지원 신청서에는 23년도에 단체의 예술활동 노력을 작성하게끔 했는데요 혹시 단체에서 그 전년도에도 최소한 3년간 활동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기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단체의 인력 운영의 적정성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수단원, 무세기술인턴, 전문인력별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건 청년과 관련된 인터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단체 자체적으로 인터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써주시면 저희가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받은 다른 사건 통일하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요 제출 자료입니다 제출 자료는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였는데요 우선 필수 자료로 지원 신청서 그리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그리고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이거는 필의에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부인데요 무대기술인턴처럼 어떠한 세부인력을 지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증 또는 공연장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그 단체 소속의 상관인력 중에 무대예술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분에 대한 자격증 내역이라든가 경력증명서를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완납증명서는 이거는 선택사항이긴 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심사집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가능하신 단체는 필의 제출해 주셔야지 심사 때 불이익을 안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주일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고요 저희가 크게 사업의 구조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단체의 인력 수요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사업을 통합하면서 방향성은 단체의 활동 성과와 내역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지원단체 인력 수요에 맞는 지원을 해드리자라는 게 큰 방향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1층에 보시면 저희 안내부스가 있습니다 그쪽 가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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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